안녕하세요 이지원 선생님입니다 지난주부터 멜로디 청음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문제가 좀 작아서 더 해보고 싶으셨죠 좀 아쉬우신 분들 위해서 오늘 몇 문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로매틱 반음계 솔페지 불러 볼게요 도가 흔들리면 안되구요 도부터 도디 레 리 미 파 피 솔 시라 리 티 도 내려올 때는 도티 테라 레 솔 세 파 미메레라 도 이명도음이 있어요 같은 의미인데 다른 이름 뭐 위 랑 메랑 같고 테랑 리 랑 같고 선율적인 면에서 보면 올라갈 때는 샵에 맞는 솔페지 내려올 때는 플랫에 맞는 걸 해주시면 좋구요 좀 그런 이어지는 라인이 아닐 때는 여러분들이 더 부르고 듣기 편하신 쇼페지 로 선택하셔서 부르시면 됩니다 도디 레 리 미 파 피 솔 시라 리 티 도 먼저 한번 부르고 시작할게요 자 도 천천히 갈게요 1 2 3 4 내려옵니다 시작 첫음과 끝음이 맞아야 되요 그 다음에 한계단씩 넘어지지 마시고 차근차근 내려오시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4분의 4 박자만 했으면 오늘은 좀 다양한 박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4분의 4 박자 구요 도가 여기 있는데 첫음이 라 에요 도레 미 파 솔라 첫음 잃지 마시고 끝날 때는 도로 끝납니다 지난번처럼 4번 연속해서 연주해 드릴께요 갑니다 1 2 3 4 어느정도 스케치 하셨나요? 다시 한번 1 2 3 4 코드랑 같이 한번 쳐볼까요? 3 4 한 번 더 단 맞춰 볼게요 라 솔 도 도 파 미 솔 넷 솔 도 미 솔 넷 솔 도 둘 하셔도 되구요 한 박자 하시고 쉼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4분의 3 박자 1 2 3 이렇게 가구요 첫음이 솔입니다 이 친구도 백업 도로 끝날께요 1 2 3 3 음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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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피아노를 먼저 보면 음 으 으 으 으 으 할용은 화성이 얹혀진 멜로디였습니다 두 번 더 안속해서 연준이 드릴께요 아 we 2 3 으 으 으 으 으 단 맞춰볼까요 점을 찍으시고 쏠 미 쏠 합쳐서 3박자 아 쏠 틸에 도 이렇게 합니다 라 쏠 틸에도 4분의 3 박자는 더 해보니까 세 박자 이렇게 마디 안에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자 3번은 요 8분의 6 박자 원 앤 다 투 앤 다 원 앤 나 투 앤 다 이렇게 가볼게요 원 앤 다 투 앤 다 원 앤 다 투 앤 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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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에 나오는 My Favorite Thing 이라는 노래의 멜로디 를 좀 빌려 왔는데요 들어보셨던 멜로디죠? 한번 불러 보시면서 적어보세요 두번 더 연주해 드릴께요 One and the two and the Do, Sol, Sol, Re, Do, Do 이렇게 가죠 쿵, 짝, 쿵, 짝, 쿵, 짝 One and the two and the Do, Sol, Sol, Re, Do, Do 그 다음에 밑으로 Sol 좀 밑으로 내려가면 좀 어려워 하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도 불러 보시면 됩니다 Sol, Do, Do, Re, Do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8분음표가 6개 들어있지요 박자를 바꾸니까 조금 힘드셨죠? 다시 4분의 4박자 이번에 해볼텐데요 C, Do가 여기고 쳐든 미 드렸구요 4분의 4박자인데 샵이나 플랫이 붙는 반음계를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4박자 One, Two, Three, Four 요것도 어디서 들어본 멜로디 같죠? 제가 White Christmas 라는 노래 White Christmas 에서 좀 가져왔는데요 자 두번 더 연주해 드릴게요 불러보시면서 가늠계 잘 체크하시구요 1, 2, 3, 4 미 둘 Fa, Mi, Fa, Mi, Ri, Mi, Fa 이렇게 갑니다 갈래샤, Fa, Mi, Ri, Mi, Fa, Du, Fi, Sol 올라가니까 솔 플랫으로 안하구요 제가 샵으로 그렸습니다 자 잘하셨구요 5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은요 제가 마디 사이에 붙임줄을 하나 둘게요 붙임줄 타일을 사용하셔서 한번 맞춰 보세요 원, 투, 쓰리 제가 세번 쳤나요? 네번 쳤나요? 이따가 조금 더 연주해 드릴게요 스케치 하셨으면 어느정도 하셨으면 또 들려 드립니다 원, 투, 쓰리 소울, 미, Fa, 라 여기서 땡기고 붙임줄 타일 라, 솔, 비, 솔 도, 라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했지요 카피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꼭 누가 옆에서 쳐주지 않아도 예를 들면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 많이 부르시는 노래 두마디 정도를 한번 그려보시고 악보 검색하면 좀 나오죠 악보랑 비교해 보시면서 답을 체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우리 네마디짜리 멜로디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로디 네마디는요 시키고요 밑에 솔 밑에 솔부터 시작하는 우리 디즈니 영화 보면 앞에 궁전망 나오고 팡팡팡팡 불꽃 터질 때 나오는 When you wish upon a star 라는 노래 앞에 네마디를 제가 해봤습니다 시장을 해 볼텐데요 자, 반음계 크로매틱 어디 나오나요? 솔, 솔, 파, 및, 도샵이니까 디, 래, 라, 티, 티, 라, 솔, 피, 솔, 도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한번 같이 시장 불러 볼까요? 자, 시키고 첫 음 솔 솔, 솔, 둘, 셋, 넷 한 번 더 솔, 솔, 파, 니, 래, 라, 티, 티, 라, 솔, 피, 솔, 피, 솔, 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도샵 혹은 그냥 도 이렇게 부르셨다면 정확히 디, 피 이렇게 그 음에 맞는 솔페지로 시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요 와이나키 단조의 멜로디도 한번 해보려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